성완이 완필이야! 성완이 완필이야! 성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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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뒤졌다 이씨! 성완아! 성완아 안 봐준다 아니 진짜 미안한데 성완아! 성완아 진짜 내가 이기기 싫거든? 근데 우리 팀이 칼리 쓰레쉬야 강기야 형이 성완이 점수 한 번 맞게 칼레쉬야 칼레쉬 칼레쉬야 칼레쉬 아 그래? 야 그러면은 한 백번 죽어줄까? 성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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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eciesives 성완아 야스오도 싸기야! 야스오도 .. 내 Agents головாeres 진짜 싸기야 나 야스오도 진짜 좋다고 생각해라 야스오도 gets high 우린 모든 곳에 존재한다 1킬에 성환이가 저 잡으면 성환 시청자가 성환이가 저 잡으면 1킬에 50개를 하는데 저는 뭐 없나요? 제가 많이 죽여줄 수 있는데 꽁꽁님 어서오세요 성환이 점프 끊겨서 죽는 모습 지금 딱 그림에 그려졌거든요 뭐 없나? 와 락험버 락하니 좀 하네 락하니 좀 하네 성환이 곧 죽어 걱정하지마 성환이 쫄아가지고 평타 제대로 묻히잖아 지금 성환이 데프 먹어야지 뭐야 왜 안 끊겨 성환이 널 찾아내고 말투자 어 저게 왜 안 끊겨 한개 방금? 와.. 버그인가? 죽어 죽어 빨리 죽어 안 죽었어 아니 저거 안 끊겼 아니 저게 이상했어 방금 성환이 머리통 박살내면은 뭐 없나? 아이씨 쪽 맞으면 안되는데 아이씨 쪽 맞으면 안되는데 성환이 미션이 성환이가 절 잡으면 1킬에 50킬해요 우리 땅하니 뛰었든 못먹어? 저도 건다고요? 아이고 알겠습니다 성환이 죽일때마다 50개 오케이 성환아 너는 곧 죽어 정신 차리자 뭐하냐 대포는 먹어야지 인마 성환 그러다 죽어 성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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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피 optim 성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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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맞은 inc pick 어묵 성환아 성환아 meinem 멍 뭘 쓴거야 그걸 믿냐 어떻게 하긴 그냥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거야 성완아 CS좀 먹어 벌써 1킬 땄다 ㅋㅋㅋㅋ 왜 안빼 반옥고 아니 반옥고 안빼어 뭐지? 둘 다 딴건데 Q삐기 두번이나 남 군사 사원이은 비엠도 안뒀죠? 둘 다 딴건데 둘 다 딴건데 부끄러운 끝이다 둘 다 딴건데 사비는 아이투템 4끄러! 빨리와 임마 황축 Help 곡괭이사 곡괭이 나한테 물어봐야지 한 갠한테 물어보고 있네 이 새끼 내가 너냐 씨 어차피 이게 된대 내가 템을 왜 안 알려줘 아니 뭐 라칸 죽이면 되지 꽃비 있는 거 알아 성환아 아 왜 내가 템이야 아 성환이 잘하네 오늘 해도 되겠다 아 성환이 따야 되는데 아 성환이 따야 50개인데 1킬에 크으으으으으으으음 X2 오택 Da Living 드 breach 주의 우 venture 무슨.. 어떤 놈이 10분에 수확의 날을 사냐 너 근데 닌타 왕 갔으면 죽긴 했어? 뭐 성한이 CS 먹으려고 나오는 거야 지금? 지금 해라 좀 봐 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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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 당겨야겠다 이제 와아 가도 카이 요거는 느낌이 너무 많이 던져있어 아이 spreading 쥐 으윽 쥐 너무 심각하지만 새꽁은 잡았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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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성환이 죽였어야 되는데 아 박살납니다 성환님! 폭탄이! 폭탄이 아니라 포탄이 박살냅니다 성환선장님! 어떡할까요? 성환선장님! 원딘이 1회차답니다 성환선장님! 성환선장님! 당신의 패배가 보입니다 오늘 저한테 세판 빨리 쉽니다 미드 박살납니다! 성환선수! CS를 좀 드세요 CS를! 에? 뭐 플래티넘 3이에요? 13분에 80개 싫어해요? 에? CS 좀 먹으라고요! 저도 못 처먹어요 왜 라이옷이 죽잖아 용을 처먹어? 뭔데 이거 가만히 있냐 뽀삐 안에서 뭐? 뭐야? 아무것도 못하죠! 꿈썼죠! 마빵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성환선수 게임을 이기려면 그 따구로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?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악수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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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쎄! 아 나 힐도 있었는데 뭐야! 아유 죽을 줄 몰랐어 아이씨 니가 50개를 왜 받아! 나한테 쏘라 그래 그 분 빨리 와서 믿었습니다 성완아 뭐야 너무 깔끔해요 너무 깔끔해요 너무 깔끔해요 성리스터나 김호치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